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세태우의 이재훈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시장이 모호할 때나 좀 불안할 때 오셔서 그래도 모호하면 항상 모호한 답변해 주시기가 쉬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방향성이 있는 묵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묵직한 답변을 오늘 좀 드려볼까 싶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답은 원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럴 것 같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견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카타르시스도 느끼시고 혹시 자기 생각과 맞으시면 끄떡끄떡 거시고 또 피드백도 좋으시더라고요. 역시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의 솔직함은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그냥 쓰고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역할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객의 돈을 저희가 1인 받아서 투자를 해드리고 있는 투자자 입장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고객분들이 느끼시는 느낌과 저희가 느끼는 느낌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을 좀 전달 드려볼까 싶습니다. 지난달에는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과열 기미는 과열 기미인데 아직까지 버블이니까 이제 슬 피하세요 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듯하다는 정도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시장은 우리 버블인 것 같아라는 불안감을 약간 내비치고 있어요. 네. 과열이든 버블이든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과열된 지는 한참 됐고요. 버블은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쭉 지나고 보니 이렇게 차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IT 버블. 닷컴 버블. 나중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당시에는 제가 나와서는 IT 버블 대비해서 지금이랑 비슷한 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이든 아니면 많이들 보시는 지표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버블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기준금리 기준으로 볼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에 버블이 크게 꺾여버리는 상황은 없었고 외려 금리가 막 올라가고 긴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성장이 받아주지 못할 때 꺾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갑자기 불현듯 금리가 강하게 튀는 상황이 나타났고 제가 이제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올해 금리는 어떨 거냐는 질문을 주셨고 저희는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분기 때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를 것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텐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텐트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발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생긴 현상 네 그 말은 올해 한 해 금리가 좀 오를 거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했던 예상은 좀 달라졌지만 올해 연말 금리는 비슷할 거다 예상과 컨센서스라고 하죠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혹은 이 정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했던 게 제가 연초에 나왔을 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5에서 조금 더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1.75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자체가 올해 연말 끝날 때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었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8, 1.92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비슷하거나 약간 났거나 해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버블은 터지기도 한다. 납사적으로.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때 그 금리를 못 견디고 터졌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유지되는 하는 버블은 안 터진다.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거기서 금리라고 하는 게 이른바 기준금리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올라가는 시장금리예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이 삼포로티비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마 구분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기준금리는 연준이 말로 정하는 겁니다. 아주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이 거래되는 금리. 시장금리가 지금 현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1.5%가 좀 넘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0.5에서 1이 됐었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유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백신의 효능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는 것이고 올해 5월달, 6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될 만큼 또 백신을 맞을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정 합의 1.9조 원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금액이 좀 늘어서 지금 계류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월 말까지 재정 지원을 했었고 바로 연장을 좀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예를 들면 그때 대통령 선거일 수도 있었고요. 블루웨이브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일이 있었고 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바가 좀 달랐었죠. 공화당 민주당이.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추가 부양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와줬었다고 한다면 그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도 다 효과가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 기름 붓는 느낌이 좀 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작년에 그 돈이 풀렸으면 그럼 금리는 작년부터 올랐을 텐데 라는 뜻인가요? 작년부터 올랐다기보다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든가 경기가 과열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훨씬 줄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11월 달부터 백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백신이 정말 효능이 있을까? 맞으면 이 속도로 맞을 수 있을까? 온도는 되게 낮아야 된다는데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합의가 되었었다고 하면 주가도 올랐을 거고 금리도 물론 올랐겠지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연주는 추가적으로 해준 게 없었고 왜냐하면 재정이 앞으로 더 도와줘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발빼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었다고 저희는 뉴스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부담이 되느냐 1.5% 별로 높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볼 때는 1.5 레벨이 높다고 보기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다. 속도의 문제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보여줬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통상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달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달이라고 보이시죠. 한 달 사이 미국채 10년물이 0.4%포인트 채권으로 보면 40BP 정도 오르게 되면 평균적인 금리의 변동 대비해서 2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 되게 변동성이 큰 거로 보게 됩니다. 그거를 터치하게 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0.4 0.4%가 한 한 달 새에 갑자기 오를 경우에는요. 금리의 절대 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있으면 G스케어라고 해가지고 금리의 변동을 이렇게 딱 눌러놓은 거죠. 표준화를 시키고. 이 데이터는 최근 한 3년 동안의 움직임만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2월 한 달 동안만 40BP 이상 올랐으니 이 통계 기준으로 보면 속도가 빨랐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빠르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분석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이슈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백신 이후에 이제 재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격한 상승 이것도 일단 하나 우리가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출처는 JP무관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 빨간색으로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1.3%라고 되어 있는 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 위에 영어로 보시면 테이터 텐프럼 2013년도 당시에 버넨키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테이퍼링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하면서 금리가 튀었던 그 당시의 텐트럼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이 그림의 1.3이 의미하는 바는 2015년도 정도쯤에는 초단기 금리가 1.3 편하게 그냥 기준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정도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튀어버린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4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한번 보일 텐데 이거는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얼마 정도 전에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났는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금리를 올린 게 2015년도니까 1.3이라고 튀었다고 보지만 결국은 쭉 다 내려와서 결국 텐트럼이 안정되는 흐름인데 이게 언제냐면 2년 정도 전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2013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녹색선과 점선의 녹색선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텐트럼이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한 4년 정도 앞서서 3, 4년 정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텐트럼은 실제 금리나 긴축가를 비교해 봤을 때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보다도 훨씬 빠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뉴스와 모든 요구사항이 다 장기 금리 어떻게 좀 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성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혁신기업들 그다음에 기술성장도 많이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 성장이 뭐냐 하면 결국 미래에 성장이 많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때 그거 땡겨오면 그때 이익이 금리가 높으면 별로 그 의미가 없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상당히 빨랐다라는 부분들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이런 페이퍼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너무 미래의 금리 상승을 너무 성급하게 반영했다. 성급하게 반영해.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10년물은 보통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올라간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년물만 오른 게 아니고요. 2년물, 5년물도 단기물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걱정을 좀 하게 하는 것이죠. 재정도 풀고 유가도 이렇게 오르고 백신도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은 테이퍼링 안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거 인플레 나오고 하게 되면 마음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시장금리에는 녹아 있는 것이고 앞서 보셨던 그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얼만큼 사람들이 긴축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 속도가 빨랐다. 빠르다? 네.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면 과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주식은 나쁘지는? 좋으면 좋지요? 나빠? 이게 지금 이 프로님 질문하셨던 내용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는 신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발작을 한번 잘 뜯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이유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기술성장주 비중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기 개선과 관련된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의미 있게 빠지고 있고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특히 S&P는 성장주하고 기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로 많이 빠지지 않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오를 건 다 오른 건 아닐까요? 즉, 지금이 제일 불안하기는 한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항상 우리는 주식은 제일 불안할 때가 저점이고 사실은 그때가 공트기 직전이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일 긍정적일 때가 어찌 보면 꼭지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이거저거 다 반영한 거라면 이 정도 하다가 슬슬 빠질 걸로 보는 건 합리적입니까? 저희도 사실은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전망해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1.5에서 1.6고 당초에 글로벌 아이비들이 예상했던 그 수준 그 레벨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지금 이 시장이 만약에 질문하신 것처럼 1.5나 1.6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식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리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물리듯이 지금 나스닥이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언제쯤 이런 상황에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냐 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얘기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생각하는 시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3월 17일 날 FMC 코멘트가 어떨 거냐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슨 이벤트가 있죠? 3월 17일 날? FMC가 정기 네. 정기 FMC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시장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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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는 특별히 할 거는 없는 상황이고 경기만 좋으니 별로 장기금리 건드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번 FMC 코멘트 때 그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1.5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그리고 나스닥이 한 10% 빠졌고 기술적으로 보면 100일이 평선 되니까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 연중과 시장 안에 미스매칭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김없이 결국 바닥은 정책 대응이 나와줘야지만 잡혔던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는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보시면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불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아주 급락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추가적으로 당분간 더 뭐가 나올 게 없어요. 정책 대응 측면에서 볼 때는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의지를 다 보였으니까 내놓을 거면 벌써 내놨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주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혹시나 3월 17일 날 FMC 코멘트에서 혹시나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환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책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장기 금리를 잡아주세요라는 것들이 시장의 아우성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것이든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바닥을 잡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결국 이것저것 상관없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3분기 중순 이후부터는 시기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3분기 중순 이후? 3월 중순 이후부터는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기술주 한번 보시죠. 성장주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편하게. 성장주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20%면 개별 종목들은 20, 30% 빠진 것들은 수록할 텐데 이미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나아져 있는데요. 얘네들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크게 깎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네들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하향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는 하락한 데다가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성장주를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지진다고 하거든요. 던져버리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 순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 성장주들이 안 좋은 논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빠질 거야의 걱정이 아니라 향후에 미래의 실적이 빠질 거에 대한 지금 적자 나는 회사야? 또 계속 적자는 나겠으나 미래의 실적을 굳이 수학적으로 현금, 현가 할인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R이라고 하는 금리가 있다 하니 맞습니다. 나도 공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 공식에 넣으면 지금 현가가 굉장히 낮아진다며요. 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이 정도 금리면 혹은 이 정도 인플레면 애널리스트들이 일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서치 센터 이코노미스트가 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매크로의 백본을 잡으시는 분이고 금리하고 환율,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전망에 맞춰서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 전망을 하면서 모델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모델에는 할인율이라는 것들을 적용을 할 텐데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라고 각 전 세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와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정말로 금리 인점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라는 관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성장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금리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리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추정치가 변화하는지를 체크하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장기금리에 올라가지고 망할 거야라고 할 만큼의 실적 추정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3분기 중순 이후에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0월에 나와서 제가 현금을 조금 확보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다가 11월에 백신 나오고 대선 이후에 훅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중을 일부 줄여놓은 만큼의 업사이드를 못 먹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이 현금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실제 이것 때문에 정책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많이 밀리고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가격의 하락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어도 다행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자금 집행을 할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빠지면 심리적인 결과이지 그거를 빠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는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면 사자 혹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얼마면 사자라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다 던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정책 나오면 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자율조정으로 질질질 흐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리가요? 금리는 혹시 호기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네. 주가가. 뭐 별다른 내용이 안 나오면 신경질을 부리겠죠. 텐트러블. 그러면 이제 기술주의 경우에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아마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 그 측면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어닝 시즌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저희도 이 투자자분들과 같이 시장을 면밀하게 보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대치동 최선생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금리 때문에 멈칫멈칫하거나 호의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좋은 투자 대상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상황? 그러니까 텐트럼은 없어졌으나 성장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스토리보다는 실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주식이 좀 나을까요? 사실은 둘 다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좋고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주 비중의 오버웨이트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저희 포지션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 그걸 줄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일부 우리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또 소재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 포트폴리오는 일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S&P500하고 나스닥의 상태를 놓고 보시면 나스닥만 많이 빠졌지 S&P500은 치고받고 해가지고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게 자산 배분 효과가 그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은 당연히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인다고 하면 기술주의 반등이 훨씬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거는 단기적으로 알겠어. 다 동의를 하시죠. 많이 빠진 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사실 질문은 뭐냐 하면 질문해 주시는 질문의 포인트를 제가 그냥 해석하자고 하면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미리 달려버린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8월까지 기술주, 빅테크 중심으로 엄청나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실적도 많이 나오고 성장도 나오는데 돈까지 풀어주니 우리들이 다 해먹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온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알고 보니 얘네들이 가장 기술 혁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있다가 9월 이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술주가 옆으로 기는 상황이 나타나고 11월 백신 전후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기 개선을 수혜받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서 더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저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경기 민감지 그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차 보셔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왜 올랐느냐라고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올랐고 백신도 이제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정책 지역이 나오게 되면 저축률도 높다고 하는데 그거 다 보복 소비로 다 쓸 거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텐데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은 아직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기대 때문에 올랐고 오버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조금 심했나 싶으면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면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또 실적이 괜찮다 싶으면 다시 그만큼을 반영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지금 심리의 영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에너지 PER 밸류에이션이 물론 다 PER로 쓰는 것들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에너지 PER이 26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라서 IT 밸류에이션은 26배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행 레저만을 모아놓은 ETF들도 있거든요. 테마형. 이런 것들의 밸류에이션은 한 30배까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게 26배의 가격을 주고 살 때 혁신하고 있는 성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유가가 많이 올라서 되게 변동성 있게 올라오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엑셈모빌 같은 것들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격표 붙은 거 놓고 보면 저 같으면 성장주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실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때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참 투자 어렵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에너지 주식도 PER이 26배 IT 주식도 PER이 26배면 예전 생각하면 당연히 IT는 성장률이 이렇고 이렇고 에너지야 늘 고만고만한 친구들인데 성장률이라는 게 에너지도 26배, IT도 26배면 당연히 IT가 저평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에너지는 실적은 아직 안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아직 극복 못했으니까 낮은 실적이기 때문에 PER이 26배까지 오른 건 주가가 먼저 갔기 때문인데 에너지는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받쳐줄 거고 IT는 그동안 실적이 팽팽하게 계속 올라와서 여기서 미래로 아주 먼 미래로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강한 성장은 올해 내년에는 별로 그렇게 가면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누가 고평까지 하는 것도 고민거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거에 대한 그때그때 가격표의 변동성을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가격이 정말 얼마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세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는 비싼 제품이지만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효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는 장면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걸 제가 말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단기적으로 은행, 에너지 이런 쪽의 모멘텀이 크고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한번 반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래, 엑션모빌을 가져갈래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혁신을 가져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기술주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에너지는 정책이라든지 펀드멘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변동성을 감안을 하고 지금 들고 있으신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됐네요. 전해주시고 싶은 게 좀 있으실 텐데 한두 가지만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면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시간을 좀 후회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이 많아서 그냥 제가 이거 하나 그림으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웬 자전거 타는 그림이 나왔냐 했더니 이게 장기 투자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 그림이 최근에 제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이거 재밌지 않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세요. 그 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홀드, 장기 투자 근데 여기 보시면 HOLD가 아니라 HODL로 적혀있지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한참 유행을 할 때 유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있고 아주 크기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SNS에다가 나 이거 계속 홀드할 거야 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오타로 HOLD가 아니라 HODL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호들이라고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왜 홀드를 하냐 하면 나는 배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 오를 때는 팔고 싶고 사고 싶고 내릴 때는 팔고 싶고 한데 실제 시장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 돈을 다 뺏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실제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에 리얼리티를 보여준다는 그림을 이 그림과 같이 일종의 밈 같은 건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상자의 우여곡절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텐트럼 중에 한 구간에 장애물을 만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산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다르실 겁니다. 그냥 다 들고 계시면 좀 불안하실 거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시면 언제 들어갈지 조금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다 들고 계시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왈고왈부 드렸습니다만 기업에 대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언제 오실지 또 이제 기약을 해야 되긴 한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는 주식들을 보면 좋은 회사가 오르고요. 그동안에도 보면 특히 빅테크들 회사로 보면 나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데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우상향이죠. 그런데 주가도 계속 우상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지는 것도 우상향이지만 주가도 계속 가파르게 올랐으면 이게 주가가 오버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조금 예를 들면 그동안 좀 내렸으면 이 정도 내렸으면 이제 주가가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백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정확한 가격을 안다고 하면 이거 원래 가격이 100불짜리인데 그러게요. 120불이면 20불 비싼 거니까 세일 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는 심리를 반영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산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버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버시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이 언더시팅을 하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아마 실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100불 정도 실적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에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90불 정도만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0불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봤는데 또 이벤트가 있어서 까보니 한 120불 나왔다라고 하면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한국 시장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투자 시장이 훨씬 더 선명하게 반영을 해주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글로벌 투자해보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ER이 어느 정도가 계산되건 그거는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인지 예상 실적이 정확하게 서로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라면 주가는 그걸 그냥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한 30초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진짜 PER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오는 이익만 놓고 보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한 테마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테마들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과거의 테슬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얘네가 돈을 벌고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혁신을 하고 있고 리딩을 하고 있고 경쟁 기업들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 주식의 가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투자는 정말 종합예술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이재훈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